토트넘이 살아남는 법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토트넘 좀 어렵죠? 챔피언스 리그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지켜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도 재정 압박이 좀 심할 텐데 두 시즌 연속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게 된다면 이건 타격이 좀 더 클 겁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압박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진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싸움을 버려야 하는 그런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럽에 있는 팀들 힘들다 힘들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아 이래서 유럽 슈퍼리그 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죠 물론 가치나 방향에 대한 따로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 이래서 이 팀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어렵구나 뭐 이런 걸 자주 느껴집니다 토트넘이 하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씩 지금 코로나가 영국 사이에 좀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봉쇄령도 좀씩 풀리니까 토트넘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NFL 미시축구 경기를 10월에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갖겠다 이런 것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돈 되는 일을 다 하겠다는 거죠 좀 위험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나중에 또 콘서트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정상적으로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이 정도로 지금 좀 급한 거예요 또 위기감도 상당히 큰 거고 근데 선수단이 사실 제일 문제죠 인건비, 주급 이런 게 사실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가장 크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손흥민과 케인을 붙잡기도 쉽지가 않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게 뭐냐 임대생을 활용하죠 사실 이거는 뭐 토트넘 뿐만 아니라 지금 돈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팀들이 보관으로 내세우는 이게 바로 임대생 활용법인데요 사실 임대생 같은 경우는 따로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이정료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에 빌려줬던 선수들을 복귀시켜서 뛰게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들 게 없으니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시국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시국에 축구팀들이 토트넘이 살아남는 아니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올 시즌 토트넘이 임대 보낸 선수들은 모두 15명입니다 제가 뒤에 표를 하나 좀 정리해놨는데요 한 선수가 한 시즌에 두 팀 이렇게 가서 임대를 뛸 수 있는 상황인데 선수로만 놓고 보자면 숫자는 15명입니다 이 선수들을 다 복귀시켜서 뛰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너무 또 커지니까 제한도 있고 그 선수가 얼만큼 잘하는지 또 잘해야 데려오는 거니까 또 토트넘에는 그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그 포지션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선수의 복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포펄런던의 골드 기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유학해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임대 선수들을 한번 더 볼까요? 가장 먼저 기대를 모은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입니다 우리가 스킵이라는 이름 때문에 드립도 치고 그랬었는데 토트넘에서 한 두 시즌 정도 백업 자원으로 뛰었었잖아요 그러다 올 시즌 2부 노리치로 임대 가서 뛰었는데 만 20살의 올리버 스킵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아니 또 만 20살이에요? 이럴 텐데 스킵이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노리치에서 리그만 따졌을 때 45경기에 나섰을 정도로 완전 주전으로 좀 뛰었고요 노리치를 프리미어리그 직행 승격 바로 그냥 플레이오프 이런 거 없이 이끈 주역으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큰 거죠 스킵 복귀시켜 이런 겁니다 토트넘인지 호이베르가 그 위치 중앙 미드필더나 수병 미드필더도 있지만 다른 선수가 좀 애매하다 이런 거잖아요 시소코 성실한데 좀 투박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스킵 오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리버 스킵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있는 데다가 전진패스 능력이 있어요 그런 세밀함도 갖춰서 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재능 때문에 토트넘에 있을 때부터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런 재능이기도 합니다 놀이치는 완전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니까 임대를 더 연장해달라고 우리 승격을 했으니까 올리버 스킵 필요하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은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리버 스킵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하고 재활 이런 걸 하면 프리시즌 때까지는 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간을 들어서라도 토트넘은 임대 복귀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올리버 스킵이 잘해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선수 만 20살의 라이언 세세뇽입니다 독일 호펜하임으로 임대가 좀 뛰었는데 아우 블라메스 들 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굉장히 기대를 좀 보면서 토트넘에 올 때 제2의 베일이다 이런 얘기를 좀 평가받았었죠 왼쪽 풀백 왼쪽 윙포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어 정말 그 공격과 수비 능력 이 정도 재능 나오기 쉽지 않아 막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토트넘이 온 다음에는 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굉장히 좀 불안했죠 그래서 독일로 지금 임대에 가서 뛰었는데 올 시즌 호펜하임으로 가서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27경기 총 많은 기회를 좀 잡았습니다 토트넘이 있을 때보다는 두 골과 두 개의 세트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개인의 성장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있었대요 두 구단이 토트넘하고 호펜하임이 임대를 결정을 할 때 그 조건을 달았는데 많이 뛰게 하는 거 라이언 세스 연영을 일전 경기 이상 뛰게 하는 걸 서로가 합의를 했답니다 그걸 조건으로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전 기회를 좀 많이 얻게 된 건데 토트넘으로서는 라이언 세스 연영이 뛰면서 성장을 바랐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넣어놨겠죠 라이언 세스 연영이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뛰었던 게 한 달 반 정도가 있는데 그걸 빼면 정말 꾸준하게 뛰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데려올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수비가 지금 레길론인데 레길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왼쪽 공격이 손흥민 선수 있는데 이적 이슈 임대 복귀 이슈 또 로테이션 자원 이렇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이언 세스 연영을 임대를 더 좀 연장을 할까 아니면 데려올까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새로운 감독이 오면 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감독이 쓰고 싶으면 복귀시켜서 써도 좋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임대가서 잘해준 선수를 좀 보자면 수비수 후한 포이스도 잘했었습니다 스페인의 비아레알로 임대가서 팀을 유로파리그 결승으로 이끄는 공을 좀 세웠죠 오른쪽 풀백 센터백 수병 미드필더 팀이 필요할 때는 수비적인 위치면 어디서든지 자기 역할을 해준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 감독이 오 완전 신뢰 이렇게 좀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스날과의 유로파리그 4강 경기에서 부상으로 좀 다쳐가지고 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그래도 후한 포이스가 토트넘 시절이 좀 어려웠잖아요 기회도 많이 얻지 못하고 확실히 자증감을 좀 찾으면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수비가 여러모로 좀 불안한 토트넘이니까 다시 복귀시키면 좋겠지만 비아레알로 임대를 보낼 때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비아레알과 포이스가 합의하면 180억 정도의 이적료로 완전 이적시키는 옵션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후한 포이스를 복귀시키고 싶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결정권은 비아레알과 포이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데려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나이어링 공격수 트로이파럿입니다 올 시즌은 2부 밀월 3부 위스타운에서 연속해서 임대로 뛰었는데 리그로만 보자면 합쳐서 29경기를 뛰면서 2골을 넣었어요 상대적으로는 좀 많은 경기를 뛰었으니까 좀 성장에는 도움이 됐겠죠 근데 뛴 곳이 2부와 3부였는데 두 골? 이건 좀 적죠 만 19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좀 뜻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다다 지금 토트넘 1군에는 17살에 데인 스칼렛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로이패럿의 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복귀를 당장시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임대를 좀 연장을 해서 더 성장을 좀 지켜보는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손흥민과 헤리케인이 동시에 빠져나가고 공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면 이건 토트넘에서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임대 선수는 리즈에서 영입해가지고 임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만 20살의 윙어 잭 클락입니다 올 시즌 2부 스토쿠 시티의 임대 생활을 했는데 리그 14경기 출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장은 복귀시켜서 뛸 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재능 자체는 정말 좋은 제목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다른 팀으로 임대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성장시킨 뒤에는 꼭 복귀시켜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선수는 수병 미드필더 만 19살의 하비 화이트입니다 이 선수도 좀 주목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올 시즌 상반기에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하고 FA컵을 좀 뛰었죠 1군 데뷔전을 좀 치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3부 포츠머스로 임대돼가지고 뛰었습니다 상발보다는 주로 교체를 좀 뛰었는데 어 근데 괜찮았나 봐요 포츠머스의 대니 콜리 감독이 어 지금 토트넘에게 이 하비 화이트의 임대를 연장할 수 있냐 이걸 좀 문의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아 이거 하비 화이트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어 일단 어떻게 하겠냐 선수단의 리빌딩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이 선수가 좀 필요하다가 보면 복귀시키고 아니면 좀 더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아무래도 새로운 감독이 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출신의 23살의 센터백 캐머런 카터 비커스가 있는데 이 선수를 지금 임대 생활을 계속 수년째 하고 있죠 올 시즌은 이제 봄머스로 가서 임대를 했는데 우드게이트 감독이 온 다음에 하반기 때는 주력으로 완전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트넘과 이 캐머런 카터 비커스가 이번 여름까지가 계약이었는데 자유계약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계약이 만료되니까 또 레비 회장이 누굽니까 1년 연장 옵션이 있었다는데 이걸 탁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봄머스와 완전 이적 협상을 가질려고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돈 내놔 이걸 한다는 거죠 님데 선수 정리해서 돈을 좀 벌겠다 이런 거고요 또 골키퍼 가사니가 사실 지난 시즌 팀이 어려울 때 주전 골키퍼도 잠깐 봤던 선수죠 요리스 대신해서 근데 올 시즌 조아트를 데려오면서 가사니가 스페인 엘체로 임대가는데 6경기 정도 선발을 좀 띄워줬습니다 토트넘하고의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는 좀 없다고 봐요 다시 복귀시킬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는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꼬꾸마 선수들 그 다음에 아직은 좀 기량이 부족한 선수들은 재임대를 떠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정말 돈이 없어요 경기장 짓느라고 돈도 많이 때려넣는데 지금 그 경기장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번 여름 지나면 다시 해보겠다는 건데 당장 이번 여름에는 선수를 영입할 자금이 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거고 새로운 감독도 영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임대라고 하는 거 사실 근데 그렇게 아주 강한 선수가 있다보니까 좀 어려우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남아야죠 또 그렇게 살아내야죠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좀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